이 기회 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은이 형이랑 제이크 형이랑 도착했습니다 아 씻으려고 했는데 너무 보고싶어 씻으려고 했는데 너무 보고싶어가지고 가면은 오랜만에 이번 이번 앨범활동에 진짜 이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은 날에 한 번도 갔다오고 방금 오석하였어요 또 아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응 난 옆으로 뭐해 뷰버스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 화장 지우고 이제 목욕을 하려고 했는데 진짜 잠깐만 하려고 한 15분? 좀 너만 하다가 아 쉽고 네 전류 에이블 스케줄이 있으니까 아 엔딩분들 보고싶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원피스 보여준다 봤어요 원피스 보여준다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 컴비니 예 너무 재밌었어 컴비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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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주차장이 아 아 이거는 그 비하인드인데 주차장이 너무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좀 좀 나중에 또 뭐 어제도 댓글 달긴 했지만 뭐 나중에 코렉은 영상만 한번 찍고 올리는 걸까 싶어가지고 좀 무빙 없이 가벼 세워놓고 달고 있는 앵글이 그래서 한국 가면은 한국 가면은 한국 가면은 가면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 어 이제 찍을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약속을 해볼거에요 이렇게 스모크촌 적게야되고 이거 오브 연장 적게야되고 이렇게 해볼거에요 이렇게 해볼거에요 SNS로 받는 트위터가 왔는데 타로 형이 또 타로 형이 보는데 어떻게끔 안 물어보겠다고 근데 울렁이 안왔어 근데 진짜 시간만 들면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타로 형이랑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아까 성민이 언니 라이브 했을때 말했던거 저거 성민이 언니끼리 같은 폰으로 바꿨어요 매트 그레이인가? 매트 그레이? 매트 그레이로 바꿨는데 제질이 엄청 좋아요 매트가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셋 여기 카레가 집중 아까 기억하면서 조금 음악을 들나왔고 댓글 달래요 카레를 먹었어요 이 카레란 만두를 시켰는데 만두가 진짜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한입 먹고 못 먹었어요 카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만두는 좀 많이 먹었어요 아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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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읽어줘요 엔진들이 이런 마음이구나 제가 케이크 시키고 이 표현이 안 읽어줘요 일도 낫겠다 침대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킹사이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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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